우리 아미들도 빵구 다 낀다! 아미는 안 낀다! 아미! 아미 안 낀다! 연아 너 빵구 안 끼워! 혜태 제이도 병키민 제이무브 브레드제이닌 저스틴 시가 호르네시안 바라비오 브레드제이닌 여러분들을 더욱 기다려야 할지 이런 고민을 엄청 하다가 연장을 해야되나 욕 아니었습니다 진짜 욕 아니야 욕 아니야 시 시발 이런 고민을 엄청 하다가 연장해야되나 욕 아니었습니다 시바나 욕 아니었습니다 욕 아니었습니다 시 욕 안 아이씨 막이 거쳐졌어 내가 들어도 좀 거쳐졌어 진짜 이치 아니야 아이씨 막이 거쳐졌어 내가 들어도 좀 욕같았어 이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막 다 보실 수 있을까 왜냐면 또 생각 자꾸 신경 쓰이는데 기사 나는 거 아니야 지민 욕 빅방송의 팬들에게 욕 막 이런 거 아이씨 윤기 메리미네 진짜 오늘은 전국 메리미도 봤어 오오 전국 메리미 너 어떻게 결정을 어떻게 했어 아니 나 보기만 했어 아니 나 보기만 했어 너 어떻게 결정을 어떻게 아니 나 보기만 했어 아니 나 보기만 했어 아니 나 보기 보기만 했어 아 보기만 했어 아 그러니까 이제는 결정을 기다릴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근데 그 분은 모르실 거에요 아 아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분은 모를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자 자 다행히 이 샴푸은 자연스러운 그릇이 그리고 그 분은 모를 수 있어 그리고 그 분은 모를 수 있어 보기만 하면 아이씨 아니 여러분 보고 싶었지요 우리 또 보고싶어요 우리 또 보고싶어요 우리 또 보고싶어요 우리 또 보고싶어요 나이 저거 방귀가 온 거 아니야 샹탱이 우리 정국이 방귀가 1차지 정국이 방귀가 정국이 방귀가 지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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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국이 방귀요 정국이 방귀요 여러분 부상이 기분 좋고 언제 방귀요 아니 우리 아미들도 방귀 다 낍니다 아니 우리 아미들도 방귀 다 낍니다 아미를 안 낍니다 아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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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낍니다 여러분 방귀 안 끼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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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망이군요 아잉대고 생각하네요 됐어요 부산 아미 부산 부자가가서 주먹을건데 지인 사장님이 부산사람이 짐니? 심혈 압맥까? 막 이러는거야 아닌데 흐하하하하하 주인 낱가사람 아닙니까 이랬어요 아 그래 방귀 다 재민이 부산사람입니까 이랬어요 그 대전인거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